이런 말들은 점점 영어가 익숙해지겠다라고 여겨짐을 한 번씩 써주시면 참 좋겠죠? over, almost, more than, a little less than Hi everyone! 안녕하십니까 이보영입니다. 자, 그동안 쌓인 회포가 정말 많다 라는 말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아, 회포라는 말 자체도 정말 쉬운 우리말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영어로는요, 이렇게 그동안 밀린 얘기가 많아서 빨리 따라잡아야 할 우리의 서로 간의 안부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다. 밀린 얘기가 많다. 바로 그 말을 하게 됩니다. 자, we have, 우리는 가지고 있어. we have so much. 무척 많은 걸 가지고 있어. we have so much. 근데 뭘 할 거냐면요. 그 so much를, 그러니까 뭔지 뒤에 설명을 해줘야 되잖아요. to catch up on.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to catch up on. to catch up on. 이렇게 말해요. to catch up on. 이런 식으로. to catch up on. 네, 그래서 we have so much to catch up on. 이렇게. 자, catch 하면 확 잡는 거죠. catch up 하면 둘이 이렇게 있는데 앞서가니, 뒤서가니, 앞서가니, 뒤서가니 이렇게 달리고 있는 거예요. 달리고 있는데 막 앞으로 가요. 얘가. 그러면 얘는 뒤쳐주고 있죠. 그럼 막 빨리 쫓아가야 돼. 쫓아가서 catch up, catch up. 따라잡는 거예요. 그래서 아, 따라잡았다. 그 다음에 또 이제 같이 가는 거죠. 자, 이거는 밀린 이야기들. 세월. 혹은 뭐 두 사람이 어떤 근황 같은 것이 막 가고 있는데 이 이제 어떤 이건 생물이 아닌 거예요. 하고 있는데 이 두 사람은 서로 연락을 많이 못하다 보니까 이게 따라잡지 못했어. 앞으로 막 가고 있는 어떤 근황들을. 자, 우리 빨리 이야기해서 따라잡자. 세월을. 아, 그래. 이제 알았다. 네. 자, 밀린 이야기를 한번 쭉 해보면서 서로 어떻게 지내는지 근황을 한번 업데이트 시켜보자라고 하는 것이 바로 catch up on이 되겠습니다. 뭐 어쨌든. 자, 여기서 우리가 문장을 만들어 보기 위해서 필요한 패턴 두 가지. 내가 마지막으로 뭐뭐 한지 얼마만큼 되었어요. 이 말이에요. 얼마 전에 나왔던 말이죠. 자, it's been since I last 입니다. 그때도 it's been six months since I last saw John이 있었어요. 내가 John을 마지막으로 본 게 6개월 됐다. 이 말이었잖아요. 자, 그걸 이번에는 이제 since I last saw를 본격적으로 해서 문장을 만들어 보는 건데요. 내가 Mindy, Mindy라는 친구를 마지막으로 본 게 2년이 됐어요. 2년이 넘었어요 라고 한다면 It's been, 자, 넘었어요 라고 하니까 over two years 라고 합니다. It's been over two years. It's been over two years. 그 다음에 since I last saw Mindy. It's been over two years since I last saw Mindy. 이렇게 말씀하시면 돼요. 자, 이번에는 우리가 서로 마지막으로 만난 지 거의 10년이 됐다. 자, 아까는 2년이 넘었다 라고 해서 over two years. 이번에는 거의 10년이 됐다. 하니까 almost 10 years. 그러니까 over, almost 뭐 이런 말들 잘 쓰는 게 좋겠죠. 자, it's been almost 10 years since we last saw each other. 우리가 마지막으로 서로 만난 지가 벌써 10년이 거의 다 됐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almost 라든지, over 라든지, more than 이라든지, a little less than 뭐 이런 말들, 이런 말들은 점점 영어가 익숙해지겠다라고 여겨지면 한 번씩 써주시면 참 좋을 만한 그런 부분이죠. 자, 이번에는 우리는 뭐 뭐 할 게 참 많네요. We have so much to catch up on 있었잖아요. 자, 우리는 할 게 참 많네요. 간단하게 만들어 볼까요? We have so much to do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to 라고 하는 것이 중간에 뭐 뭐 할 이라는 어떤 그런 역할을 하는 연결고리가 되죠. So much 우리 진짜 많아 라고만 말하면 뭐가 많다는 거야? To do 할 거리가 많아 이 말이 되는 거죠. 자, 우리는 상의할 게 참 많아요. 우리 상의할 게 참 많아요. We have so much 상의하다. Discuss. Discuss. 그래서 we have so much to discuss. 이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많이 연습해 보시기 바라고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Bye. Bye.